피임법에 관한 통념 피임법을 둘러싼 여러가지 통념을 먼저 이야기해보자. 아마 많은 사람이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피임법에 관한 통념은 사회적으로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경구 피임량을 먹으면 살이 찐다. 경구 피임량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통념은 정말 주의한다. 왜냐하면 약은 성분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호르몬 함량이 낮은 약도 있고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약도 있다. 개인에 따라 약에 대한 반응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순환계 문제, 체중 문제, 음주나 흡연 등 해로운 습관을 없는 한 피임량은 여성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구 피임량으로 인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콘돔이 완벽한 해결책이다. 콘돔을 쓰면 완벽하게 피임이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콘돔이 찢어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콘돔 효과가 90% 정도이기 때문이다. 콘돔은 임신뿐만 아니라 성병도 예방한다. 콘돔을 써도 100%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콘돔을 써도 성병에 걸릴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자. 콘돔이 성기 전체를 완전히 덮지 않아서 피부 접촉이 생겼을 때 콘돔을 항문 섹스에 사용했을 때 성병은 생식기에서 입으로도 전달되니 구강성교를 할 때도 보호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IUD, 자궁 내 피임 장치는 효과가 없다. IUD가 효과가 없다는 것도 피임에 관한 다른 통념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IUD를 하고 임신할 확률은 정말 낮다. IUD는 약이나 콘돔을 능가하는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IUD는 정말 편한 피임법으로 임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섹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궁 경부가 좁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들은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피임법의 진실 이제 피임법의 진실에 관해 알아보겠다. 정말 사실인지 의심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응급피임 약을 먹으면 낙태가 된다. 응급피임 약은 정말 비싼 약으로 섹스 후 72시간 이내에 먹어야 한다. 72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응급피임 약은 자주 먹어서는 안 되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먹어야 한다. 응급 약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호르몬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복통, 경미한 출혈 등이 생길 수 있다. 수정된 난자가 착상되지 않게 하는 약이기 때문이다. 이 약을 자주 먹으면 불임이 될 수 있다. 경구피임 약을 끊으면 임신할 수 있다. 경구피임 약을 끊고 임신하려면 1에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경구피임 약을 먹지 않으면 바로 임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신하고 싶지 않은데 경구피임 약을 끊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피임해야 한다. 콘돔을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하다. 패치와 주사도 효과적이다. 콘돔과 피임 약이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피임법이긴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 이런 방법들은 월경전 증후군을 감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패치와 주사는 성병을 예방하지 못하니 성병을 예방하려면 콘돔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피임에 관한 통령과 진실, 어떤 것들을 알고 있었는가?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